야 챕터 하나 남았다 여러분 이제 내가 다 따라잡은거 맞습니까? 내가 다 따라잡은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베베베벨 알아들을 잘하는거 맞춰 spectr파 엠미 에우러가 지적하더라 이제 놔두고 마이 라 공이 롤러 그들이 올게 이럴게 해. Myra was planning on becoming the core? Why? 말한 일이 뭐 사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스케줄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들 이브리딘 두 번은 더 깨겠는데요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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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미yra 너 안 이해 이거 새로운 집 Lily 아 수연보소 맞아 if she stays in here, she won't live a life free from fear because she won't be living a life at all. You don't understand the things they did to her I can protect her. No, please let me take her out of here let's do it together we can be a family again. 아니 여긴 컴퓨터가 없다고 컴퓨터가 없는 삶이라니 지옥이야 제발 제발 마이라 나 총알이 없어 살거면 정 싸워야 된다면 총알이 채울 시간을 줘 야 릴리야 너희 엄마 좀 막아봐 아 아내가 눈이 많아졌어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내가 고장났어 사춘기가 왔나봐요 여덟이 너무 많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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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도 너무 야한데 이거 정말 미안한데 나 너한테 총 쏠 수 있는 아 미안해 마이라 가슴파기 약정이였구만 어 어 너 내가 어디 이런 낯선 남자 있는 곳에서 다시 가리지마 가리지마 내가 언제 이렇게 벗고다니라 했어 안돼 피피피 피해보고 피해보고 왼쪽으로 피해보고 해야돼 슬픈 끝났어 나는 총알이 없어 정말 미안한데 진짜 구차하게 싸운다 쟤 제발 잠시만요 하 타임 여기 3발 남았다 다 뿌셨는데 아 물이 방 fake 했다고 신따 펴 대화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역시 날 사랑하는게 분명히 이걸로 안내지면 어떡하지? 가슴 들어봐 끝났다 나로다라 하하하 안돼 총알 총알 보충할 수 있는게 있을거야 생각해놔네 프린아 총알 보충 방법이 있을거야 이거는 어 아 잠시만 이걸로 안돼 저 총알이다 나스다이퍼 없어 핸드윈탄이야 나이스 지졌다 죽어라 짜식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벌레들 뭐야 이거 벌레들 벌레들 뭐야 이거 벌레들 뭐야 이거 어떻게 죽이라고 저거 벌레들 어깨에어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잠시만 이 아이라 내 말 좀 들어봐 짜식아 니들 니들 밝혀줄거야 템이지않아 이거 잠시만 이거 노나디야 노나디야 아 아 예 야 예 예 으아 예 Picasso 보 좋은 친구들이었네 안녕하세요 뭐야 진정해! 진정해! 안돼! 도와줘 우리 아내는 피클로가 분명이예요 아 틀렸다 이거 노바 니들 노바 니들 다 먹은거야 이거? 얘를 부숴야돼 부숴야라 못봤어 우리 자X 대박들 내 박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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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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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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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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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이리로와 내 바비 되라고 내 바비 야 이 시간 기다려 어디 그렇게 도망가는 거야 죽어라 힘이 안나왔어 이건 뭐냐 너 태미야? 나이스 도망을지 모르겠는데 어어어어어어어 아우쌰 머리 너무 힘드는데? 먹어 템 먹어 템 먹어 어후 죽었어 아내를 그냥 거의 사진을 따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남편이야 이제 아내한테 배운 남탈사라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상황이 되게 만든 네비우스의 잘못이야 두 situación 허어 하아 pal 엔aczego 해치웠나 그 금단의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트릴라이용 내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 때문이야 개비스콘이 녹아갑니다 아내가 우유가 됐어 마이 라 이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어 살아있나? 어 살아있어요 카페라테 뭐냐 같이 나가야지 너무 길어 그냥 잊지마 그냥 릴리 그냥 잊지마 아니 다시 떠나올거야 필요하다고 가 가 나 따라가야 나 거기서 Lily needs you now. Please, hurry. I love you.